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채널명을 다시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얻은 별명인데 초코동동이라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초코동동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명이요. 한글로 초코동동입니다. 오늘 시간은 컬렉션스 세 번째 시간으로 리스트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스트럭처인데요. 바로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오늘 하는 내용의 80% 이상은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와 밸류는 한 가지 타입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을 섞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이렇게 딕셔너리 객체를 정의하고 이걸 이제 갈매기 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인데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 사이의 콜론을 찍어가지고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쌍 적고 난 다음에 컴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1, 밸류1, 키2, 밸류2, 키3, 밸류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키면 딕셔너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깡통 딕셔너리로부터 정의하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딕셔너리가 있고 얘가 딕셔너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의 키값에 해상되는 이게 이제 문자열이죠. a라는 문자열이 키값이 되고요. a라는 딕셔너리 키값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10의 쌍을 이제 규정 지어주는 거고요.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b는 20이다. c는 30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ict의 인덱스 안에 키값을 적어주고 그 키값의 밸류를 옆에 할당시켜주는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들 때 그냥 아까 봤던 키, 밸류, 키, 밸류처럼 순서를 그대로 중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위랑 이제 똑같은 결과가 되려면 a라는 문자열의 키는 값은 하려면 이제 콜론 10 b라는 문자열을 키로 갖는 키에 대응되는 값은 20 c라는 문자열 키에 대응되는 어, 딕셔너리의 값은 30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 얘는 이제 바로 인덱싱을 하는 건데 딕셔너리의 인덱싱은 리스트랑 다르게 리스트에서는 이제, 어, 인덱스 숫자가 들어갔죠. 근데 딕셔너리는 숫자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키값이 인덱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괄호 안에는 반드시 대괄호 안에는 키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키인 문자열 a의 값은 10 b는 20 문자열 c의 값은 30 이렇게 되면 네, 하나의 딕셔너리가 이제 정의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위에 있는 방식,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데 네, 이렇게 괄호 안에 똑같이 키 콜론 밸류, 키 콜론 밸류, 키 콜론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키면 얘가, 네, 하나의 딕셔너를 정의하는 방식이 되겠죠.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두 개의 결과는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어,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위에서 설명했지만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키와 밸류 값들이 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키값은 이 뮤터블 타입은 어떤 거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뮤터블 타입은 키로서 쓸 수가 없어요. 뮤터블의 대표적인 게 이제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거죠. 그래서 키값으로 리스트 형태나 딕셔너리를 쓸 수는 없다. 다만 이 뮤터블인 튜풀 같은 것들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형인 정수형, 문자열, 실수형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걸 이제 보면요. 키값으로 이제 숫자가 쓰였죠. 그리고 값으로 문자열이 왔고 네,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키값으로 문자열이 쓰였고 값으로는 실수가 왔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지저분한 케이스인데 키값이 그냥 정수랑 문자랑 실수랑 막 섞여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밸류도 막 섞여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건데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얜데 네, 첫 번째 키값이 정수형 그리고 밸류는 문자형 그리고 키값이 문자형 네, 값은 밸류는 실수형 그리고 세 번째는 마구 짬뽕되어 있는 케이스죠. 키값도 여러 개고 밸류도 여러 개 네, 얘가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출력할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키즈 하게 되면은 키값을 모두 리스트로 반환해서 반환해 준 함수이기 때문에 키값만 모조리 나올 거고 밸류즈 하게 되면은 밸류들만 모조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값과 밸류 키값과, 키값들과 밸류값 키값들과 밸류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첫 번째 딕셔너리의 값, 두 번째 딕셔너리의 값, 세 번째 딕셔너리의 값 모두 나왔고 네, 따로따로 이제 키랑 밸류랑 모아서 이제 보면 더 확연하죠. 얘는 정수형, 얘는 문자형, 얘는 키가 문자형, 얘는 값, 밸류가 실수형, 얘는 키도 섞여있고 밸류도 섞여있고 네, 모두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조금 이제 요것도 많이 쓰이는 예인데 밸류를 그냥 한 개의 값이 아니라 밸류 자체는 여기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제가 했죠. 밸류는 뮤터블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에는 뭐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도 올 수 있고 딕셔너리도 올 수 있는데 밸류에 리스트가 오는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밸류 값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딕셔너리를 이렇게 빈껍데기 딕셔너리를 정의하고 A라는 키 값에 네, 깡통 리스트를 밸류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키 값에는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가 네, 할당이 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append라는 함수 어디서 많이 보셨죠? 리스트 할 때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해 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네 점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 빈 리스트를 말하는 거니까 빈 리스트에 append 10을 하게 되면 네, A라는 키 값에는 10 하나가 들어있는 이제 리스트가 네, 밸류 값으로 되는 거고 B라는 거에는 네, B도 네, 엠프티 리스트로 초기화해 주고 append 20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코드가 이제 이 코드인데요. 네, A, B, C 모두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 리스트로 초기화해 주고 그리고 10, 20, 30을 넣게 되면 네, 키 A에는 리스트 원소 10을 갖는 리스트 B에는 원소 20을 갖는 리스트 C에는 원소 30을 갖는 리스트가 나오겠죠. 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문자열 A를 키로 하는 밸류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어? 나 그냥 리스트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append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초기화해 주는 코드를 모두 없앴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되죠. 왜냐하면 A에 append를 하려고 하는데 A에, 네, A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 A에 해당하는 밸류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의가 돼 있어야 그거에 append를 할 수 있는데 A 자체도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네, 키에 에러가 뜨는 거죠. 만약에 A를 정의를 했다라고 칩시다. 어, 딕트 A는 근데 리스트로 안 하고 이렇게 정수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당연히 이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의 타입이 정수기 때문에 인트 오브젝트는 append 함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append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러면 한 줄로 만들지? 이제 그렇게 의문이 드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딕트 A는 그냥 이제 append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죠. 이렇게 10 B는 20 네, 이렇게 해도 이제 같은 코드가 되는 거죠. 30 이제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정의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키에 append 또 A라는 키에 append 12 B라는 키에 21 B라는 키에 또 22 C라는 키에 해당하는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제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밸류 값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append를 할 수가 있죠. 31 또 C라는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는 리스트 30을 가진 30과 32를 가졌으니까 32도 이제 추가할 수 있겠죠. 네,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의도한 대로 A라는 키에는 원소 10, 11, 12를 갖는 리스트가 들어 있고 B에는 네, 마찬가지로 B하고 C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리스트가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의 초기화 혹은 요런 형태의 초기화가 이제 어 초기화가 사용이 된다는 거를 이제 다른 코드를 보실 때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코드가 나오면 아, 이게 바로 밸류 값을 초기화한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음 이 부분인데 키의 업데이트라는 거야. 키의 업데이트인데 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키 중복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어 딕셔너리에서 키값은 어 유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동일한 키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 키값이 두 개가 생... 똑같은 키값이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됩니다. 뒤에 있는 키 똑같은 키에 의해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야.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가 이제 키를 키에 있는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함수가 되는데 업데이트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제 볼 거고요. 만약에 키 순서를 바꾼 경우에 이게 이제 동일한 딕셔너리인가 하는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잘 보시면 A라는 문자열 키가 두 번 나왔죠. 처음에 10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이었어. 이런 경우에 이제 A, B, C, A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 B, C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B, A, C가 이제 나오면 이게 같은 걸로 인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네. 여기서 다시 만들어야겠죠. 보시면 A, DICT는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A라는 키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A라는 키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키 네 개로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커거든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개 그러니까 키 네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키 세 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키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10이었지만 뒤에 다시 한번 동일한 키에 대해서 값이 50이기 때문에 얘는 50으로 엎어쳐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키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좀 더 그 효과를 이제 다시 정확히 한번 알아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일한 10, 20, 30인데 A라는 키에 대해서 값을 40으로 할당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어 딕트를 출력하면 A가 10이 아니라 45로 바뀌어 있겠죠. 네 A가 45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저번에 함수 오버로딩 대안에 대해서 대안할 때 옵셔널 아규먼트에 대해서 포지셔널 있고 옵셔널 있었잖아요. 그리고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넣게 되면 업데이트가 또 됩니다. 네. 그래서 A는 22 B는 44 이렇게 하게 되면 A를 22로 B를 44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업데이트라는 딕셔너리 함수가 빌트인 함수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 밸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네. A는 22 B는 44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아래 있는 게 좀 더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업데이트 구문 안에 업데이트할 딕셔너리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딕셔너리 초기화할 때 나왔던 형식이죠. 그래서 A는 22 를 갖는 21을 갖고 B는 44를 갖는 딕셔너리를 안에다 전달을 해주면 업데이트 구문 인자로 넣어주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 결과 나왔죠. 그리고 아래 케이스는 뭐냐면 10 20 30 인데 딕셔너리 2는 10 10 의 아이쿠 이리 가야 되겠네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그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키를 키 10의 값이 20이고 20의 값이 50이고 이런 이제 딕셔널인데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a.dict.to.date 10은 35로 받고 이렇게 이게 이제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될까요? 네 이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 값이 문자열키가 아닌 아닌 상태에서는 얘를 이제 키워드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되고요 아래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네 바로 이 딕셔너리 자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이라는 키는 35를 갖는 딕셔너리를 업데이트 안에다 넣어주면 얘가 20이라는 키에 대해서 밸류 값이 35로 바뀌겠죠 네 20이라는 키에 대해서 35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이렇게 딕셔너리에 두 개가 있는데 내용물이 같아요 a는 c, b는 20, c는 30 근데 뭐만 틀리냐면 순서만 바꿨어요 a는 10이 두 번째로 가고 b는 20이 첫 번째로 왔죠 그래서 내용물은 같은데 키에 키와 밸류에 열거되는 순서가 바뀐 경우에 이 두 딕셔너리와 같은가 하는 문제인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네 트루가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용물이 같으면 즉 키값들과 밸류 값의 조합의 조합의 순서 쌍들이 모두 같게 되면 네 두 개의 딕셔너리는 네 비교했을 때 트루를 반환한다는 점 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딕셔너리 트래버싱인데 딕셔너리는 이제 어 키값에 의해서 인덱싱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괄호 대괄호 안에 이제 키값을 넣어가지고 밸류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없는 키값을 넣었을 땐 이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에러가 나는 에러가 나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트래버싱하는 방식이 좀 다채로와요 왜냐면 리스트는 원소가 한 개씩 쭉 이어져 있는데 딕셔너리는 키 밸류 순서쌍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키만 따로 뽑을 수 있고 밸류만 따로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순서쌍을 리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는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keys라는 함수가 바로 이제 키값만 이제 네 리스트로 반환해 주는 함수고요 values는 바로 이제 밸류값만 반환해 주는 함수고 items가 이제 키와 밸류의 순서쌍을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대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items를 써가지고 키와 밸류를 다 반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키만 따로 필요하다 밸류만 따로 필요하다 하면 keys나 아니면 values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트래버싱 이렇게 B는 20 A는 10 C는 30 이라는 이제 딕셔너리가 있고요 얘를 이제 먼저 items로 트래버싱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dict 를 그냥 in 다음에 a dict 만 쓰는 게 아니라 a dict 뒤에 반드시 items로 이렇게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a dict 점 아이템스 하게 되면 순서쌍이 순서쌍의 리스트가 반환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받을 때도 키 밸류 이렇게 튜플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키 밸류로 앞에 있는 게 키값이고 뒤에 있는 v가 밸류를 대표한 밸류를 지칭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k, v 하게 되면 키하고 밸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키즈 같은 경우에는 어딕트 점 키즈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밸류는 신경 안 쓰고 키값만 반환하게 됩니다 키값만 반환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는 이제 순서쌍이 아니라 한계의 값이니까 k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포문에서 프린트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얘도 이제 k, v로 위에처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밸류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간단하죠 왜냐하면 밸류는 이제 바로 어딕셔너리 그러니까 어딕트에 이렇게 인덱싱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딕트에 k의 키값으로 인덱스로 접근하게 되면 밸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밸류주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딕트.밸류주 이렇게 하게 되면 밸류들만 모졸 리턴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v 이렇게 해서 밸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사실 키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죠 지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값을 출력을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밸류만 그냥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네 아이템스로 키 밸류를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키즈 그 다음에 밸류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탐색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밑에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에러 케이스인데요 B는 20 A는 10 C는 30 인데 이렇게 얼토당토 안한 키죠 이제 D는 없으니까요 D라는 문자열을 키로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에러가 나겠죠 네 위에는 이제 위에 출력 결과고요 네 키 에러 이렇게 납니다 키 에러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이 D라는 키가 기존 딕셔널에 정의되어 있는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마치 리스트에서처럼 어 이거 인덱스 사용되니까 이거 이렇게 슬라이싱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어 그러면 0번째 첫번째만 딱 리턴 해줘 이게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돼요 네 안되죠 언 해쉬어블 타입 슬라이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 이 객체가 이제 슬라이스 객체가 될텐데 슬라이스 객체는 키가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쉬어블 언 해쉬어블 그래서 네 찾지를 밸류를 찾지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밸류를 찾지를 못하고요 음 대신 이제 이런건 되겠죠 만약에 점 키즈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얘는 이 자체는 이 자체는 네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키만 반환하죠 키만 반환하는 건데 얘는 그 키를 반환한 상태에서 첫번째하고 두번째 키를 보여줘 라는 의미니까 얘는 되겠죠 아이고 얘도 안 얘도 안되네요 이게 제가 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가 아니네요 얘를 이제 아이터레이터 같아요 얘를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 되겠죠 음 제가 이제 키즈랑 밸류즈가 그 리스트 형태로 반환된다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리스트 형태가 아니고 아이터레이터가 반환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로 이제 다시 네 컨슘을 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슬라이싱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재밌는 건데 이런 거죠 어 뒤에도 나오니까 이 구문에 대해서 너무 그 고민하시지는 말고요 spdict라는 객체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 딕셔너리 이렇게 하고 칩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두 개를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어 리스트 컴프리엔션이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가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인 것만 출력해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 컴프리엔션은 뭐냐면 네 짝수인 것만 출력했는데 출력할 때 이제 이 값보다 항상 플러스 1이 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0이면 얘는 1이고 얘가 2면 얘는 3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칩을 하게 되면 네 칩에서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칩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 두 개의 아이터러블을 칩을 하게 되면 순서 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순서 쌍을 가지고 딕트 하게 되면은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짝수 값은 키가 되고 홀수 값은 이제 값이 될 밸류가 되죠 이제 그런 스페셜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출력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 출력을 다 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만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만개를 출력해봐야 뭐 특별한 이상한 값을 찾기도 어렵고 그냥 화면만 쭉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대개는 보통 다 출력을 하지 않고 일부만 출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 이누머레이터 라는 걸 써가지고 네 인덱스를 뽑아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누머레이터를 쓰게 되면 이 아이터러블 객체에 네 그게 이제 몇 번째로 몇 번째로 나오는 건지를 이 인덱스 인덱스 요소의 원소에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이 idx 변수에다가 이 네 아이터러블의 순서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튜플 kv는 이제 바로 뒤에 있는 items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출력하지 말고 인덱스가 500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만 출력해 이렇게 하게 되면 만개를 500으로 나누면 20개가 20개가 나오나요 네 20개만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개만 출력했을 거예요 0 1 아 20개가 아니라 10개만 10개만 출력했네요 이게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0 1 1000 1000 1 2000 2000 1 네 이게 이제 키값이고 뒤에 있는게 value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출력물이 많거나 이럴때 일부분만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제어하려면은 이 이 어 아이터러블의 순번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순번을 이제 받아오는 함수가 이노멀에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이제 트래버싱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컨버팅 인데요 어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이제 바꾸는 걸 이제 알아볼 건데 음 어 약간 이제 어거지가 있는 어거지가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건데 네 어 저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그냥 리스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딕셔너를 바꿔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딕셔너리는 a는 10이고 b는 20이고 c는 30인 딕셔너리인데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게 되면 네 아주 단순하게 a,b,c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어 그 말인 즉슨 키값만 네 리스트의 원소로 뽑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리스트로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네 키값만 뽑혀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키값만 뽑는 행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 그렇지 않고 벨류도 무조건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뭐냐면 어 어떻게 이제 리스트의 원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어 저는 이제 어떻게 가정했냐면 앞에 있는 키값을 앞에 있는 튜플의 첫 번째 원소로 그리고 뒤에 있는 밸류를 튜플의 두 번째 원소로 뽑아서 순서 쌍으로 만들겠다 그런 가정을 해서 리스트 컴프리엔션을 사용하게 되면 또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엔션 사용하려면 아까 트래버싱 할 때 아이템즈라는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저희가 아이템즈라는 함수로 트래버싱 하면서 포 안에 있는 K와 키와 밸류를 뽑아냈고 그 키 밸류를 이렇게 튜플로 감싸가지고 하나의 순서 쌍으로 나타내면 네 그게 바로 이제 리스트 컴프리엔션이 돼서 어 리스트에 담기게 되겠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의도한 대로 앞에 있는 키값은 튜플의 첫 번째 원소고 뒤에 있는 밸류는 튜플의 두 번째 원소로 해가지고 A하고 10이 하나로 묶이고 B하고 20이 하나로 묶이고 C하고 30이 하나로 묶인 리스트가 리스트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건데 어 아까 이제 사실 힌트를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리스트로 변환할 때 칩을 써가지고 네 칩을 쓰게 칩을 쓸 때 이제 어딕트점 키즈 하게 되면 이제 키즈 이 키값만 이제 갖는 아이터러블이 반환이 되죠 그리고 어딕트점 밸류즈 하게 되면 밸류값만 갖는 아이터러블이 반환이 되는데 그 아이터러블들을 칩으로 이제 순서상으로 합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칩할 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칩으로 나온 거는 얘도 이제 역시 아이터레이터가 돼요 아이터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앞에 리스트로 감싸서 리스트로 최종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헷갈리시면 요렇게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리스트로 풀리는지 리스트로 못 풀리죠 얘는 칩객체가 되는데 얘를 아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터레이터를 컨슘하기 위한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서 컨슘을 시켜서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해야지만이 저희가 원하는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썬 2.0 때랑 3.0 때랑 다른 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칩 칩 설명드릴 때 네 같은 결과를 얻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썼고요 밑에 거는 칩함수를 써가지고 네 두 개의 키 키들과 밸류들을 칩으로 합쳐가지고 순서상으로 만든 거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몽땅 추석 처리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가정이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데 어 키값은 이렇게 abc로 돼있고 밸류리스트는 키 리스트는 abc고 밸류리스트는 10 20 30 일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죠 딕셔너리는 키 리스트를 그냥 넣어가지고 딕셔너리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됩니다 보시면 딕셔너리 업데이트 시퀀스 엘레멘트 0 has length 1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 딕셔너리 안에는 어떤 쌍이 와야 되는데 키 밸류 쌍이 와야 되는데 키 리스트는 지금 첫 번째 원소가 그냥 단일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딕셔너리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딕셔너리 이렇게 써가지고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어 딕셔너리도 컴프리엔션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어 리스트 컴프리엔션과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컴프리엔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컴프리엔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어 리스트 컴프리엔션 만들 때 이제 그 대괄호를 썼죠 근데 이제 어 딕셔너리 컴프리엔션 만들 때는 이 제가 대괄호랑 중괄호를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형태를 이제 형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괄매기 괄호로 만들면 딕셔너리 컴프리엔션이 되고요 안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간단히 보시면 키리스트의 길이 키리스트의 길이는 이제 3이 되겠죠 렌즈 3이 3이니까 이제 포룹이 3번 반복이 되는데 포룹이 3번 반복될 때 그 i 인덱스 값을 가지고 네 어디에 리스트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키리스트 i 하게 되면 0,1,2 하면서 abc 이렇게 되고 밸류리스트 i 하게 되면 0,1,2 하면서 10,20,30에 접근이 되죠 근데 키리스트 i 가 키값으로 가지고 콜론 이렇게 하고 뒤에 밸류리스트의 i가 바로 밸류가 되는 콜론 뒤에 있는 밸류가 돼서 요거 자체가 이제 한 쌍에 네 키 밸류 쌍이 되는 네 키 밸류 쌍이 돼서 네 그게 이제 딕셔너리로 만들어지는 요런 형태가 바로 이제 딕셔너리 컴프리엔션인데 요렇게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위에를 지워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앞에 이제 키 리스트에 해당하는 값들은 키로 들어갔고 밸류리스트에 해당하는 10,20,30은 뒤에 있는 밸류로 딕셔너리에 밸류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고급 기술인데 고급은 아니고요 어 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사실 키 리스트하고 밸류 리스트를 칩으로 합쳐가지고 칩으로 합쳐진 거를 네 딕셔너리에다 딕셔너리 함수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실패했던 요런 형태를 이제 제대로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안에다가 칩한 내용을 순서쌍들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아이터레이터라고 했죠 아이터레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마찬가지 결과를 가질 거예요 결과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더 복잡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좀 이제 그냥 복잡하게 더 설명드리는 것 뿐인데 이게 이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처럼 이렇게 딱 갈라져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딱 키 리스트랑 밸류 리스트가 원소가 동일한 두 개의 리스트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는 키가 나오니까 첫 이거를 첫 번째라고 해야 돼 홀수 번째는 이제 키가 나오고 짝수 번째는 밸류가 나와서 이렇게가 이제 하나의 키 밸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키 값은 이제 어 홀수 번째고 아 그냥 짝수라고 할게 제가 이게 0번째니까 짝수 번째고 값 밸류 값은 홀수 번째인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어 그냥 이제 그냥 조금의 이제 트릭을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6이죠 갯수가 갯수가 6인데 얘 이제 딱 반띵을 하게 되면 네 그게 바로 이제 3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띵을 하는 함수죠 그래서 레인지 3 이렇게 하게 되면 포문을 세 번 돌죠 세 번 도는데 네 앞에 했던 거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분리돼 있었고 얘는 이제 그냥 그 안에서 끄집어 낸다 그러면 얘는 어 리스트의 짝수인 것만 그리고 얘는 홀수인 것만 이제 빼가지고 네 키와 밸류를 할당하게 되면 얘는 이제 딕셔너리 컴프리엔션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칩을 사용하는 건데 위에는 칩을 할 때 리스트가 미리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아주 간단히 됐죠 근데 이제 밑에는 칩을 하려고 해도 리스트가 어 한 개를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길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컴프리엔션 에서는 네 어 리스트에서 에누머레이트 를 한번 씌워가지고 네 순번이 짝수인 것만 네 가져오면 키 앞에 키값만 가지고 있는 키값만 가진 리스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홀수인 것만 네 if 이렇게 해서 홀수인에만 해가지고 홀수인 것만 갖는 얘는 이제 밸류만 갖는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키만 갚는 어 리스트와 두 번째 밸류만 갖는 리스트를 칩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다시 딕셔너리 안에다 컨슘을 시키면은 네 다시 딕셔너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결과가 같겠죠 네 두 개의 결과는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 그나마 이제 딕셔너리 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데 음 리스트에서 딕셔너리는 이제 없는 거에서 U에서 무에서 U를 만드는 거니까 얘는 이제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키값은 네 이뮤터블 타입은 모두 올 수 있고 밸류는 아예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